올해도 굉장한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립화국청소년센터 대표 청소년축제 상상팡팡 페스티벌 함께하시죠. 바람 솔솔 회오리 바람개비를 만드는 친구들 시립화국청소년센터의 축제는 해마다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는 화국청소년센터 대표 청소년축제로 5월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놀이동산, 가족과 함께라는 두 가지의 컨셉으로 진행되었어요. 특히 이번 축제는 청소년지도사와 센터 소속 청소년자치단 TFT 청소년들이 축제의 전반적인 과정을 참여해 많은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축제의 또 다른 곳, 공연장의 쇼도 빠질 수 없죠?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마술쇼에 어린이 친구들의 반응도 좋았답니다. 청소년이 만드는 화청생 대표 청소년축제 상상팡팡 페스티벌 다음에는 가을축제 장안의 화제로 또 만나요.